안녕하세요. A플러스에셋 월스트리트지사입니다. 치아보험 청구시 필요서류 안내드립니다. 치아종류, 질병분류코드, 치아번호, 치료일 등이 포함된 치과치료확인서가 필요하고 보철치료시에는 치과진료기록사본, 치료전후에 엑스레이사진 또는 이에 준하는 판복자료가 필요합니다. 이외에도 보험사의 요청에 따라 추가 보안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. 준비된 서류는 팩스 혹은 우편으로 보내주시거나 스캔하신 후 카톡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검토 후 서류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. 빠른 쾌유를 바라며 여러분의 편의를 위해 늘 힘쓰겠습니다. 문의사항 있으면 카톡채널 추가하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